7번 수업과정 마지막 단계거든요.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자격증 취득해서 저희 대한민국 영양화 사업 내년에 하실 때 마을이나 다른 곳 가실 때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끝났다고 그냥 딱 여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중산지사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셔서 연습하셔서 저희가 내년에 마을이나 이런 데 이런 강의를 할 거거든요. 하실 때 저희가 먼저 연락 한번 드려볼게요. 가능하시면 강사로 섭외를 해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오늘 마지막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한국우승치료연구소 대표님이신 조정룡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거거든요. 박수로 감사합니다.